안녕하십니까. 지안에드 최규봉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조직론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뭘 배울 거냐면 지금 이 강의부터는 조직행태론, 행태론 중에서도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매우 잘 나와요. 특히 조직론에서 여기는 완벽한 출제의 밭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많아요. 있죠. 그러니까 주의깊게 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동기부여 이론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학습이 뭐냐면 인간관과 그 인간관에 따라서 관리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배울 겁니다. 보시면 합리적 경제인 인간관 이거 어디서 봤죠. 네. 폐쇄 조직에서 많이 봤죠. 같이 배제하는 인간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1번 욕구의 행일성. 인간의 합리적 타산적 측면과 경제적 물질적 요구만을 강조했고요. 그냥 이익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수치만 보는 거죠. 2번 직무 수행의 피동성과 경제적 요인에 의한 외제적 동기 유발, 외부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테일러 계속 얘기하죠. 뭐냐. 폐쇄죠. 그렇죠. 폐쇄적 관점. 외제적 동기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3번. 그리고 한 번만 더. 돈. 그렇죠. 이유는. 3번. 메슬러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맥그리거의 X이론 등 하의 욕구인데 이 X이론은 수동적인 걸 얘기를 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Y이론은 능동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Z이론은 복잡인인데 그 Z이론은 X 플러스 Y라고요. 그렇죠. 4번. 구조 중심의 관리 정략 외 구조를 중지했으니까 외제적 요인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환경과 구조를 중요시한 겁니다. 그래서 직무조직의 합리적 설계. 5번. 교환모형, 당근과 채찍, 경제적 보상에 의한 유인체계와 물리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얘기하고요. 2번. 사회적 인간관. 이거 좀 중요합니다. 1번. 인간관계론 등. 인간관계론. 누굴까요? 네. 메이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도 한번 설명했고 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메이오나 테일러나 둘 다 뭐라고요? 네. 폐쇄적인 환경관인데 하나, 메이오는 세련된 조정방법에 불과한 거죠. 인간관계론 등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 강조된 인간관이며 2번. 욕구의 해결성,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했고요. 3번. 직무수행의 피동성과 사회적 유인에 의한 외제적 동기를 유발했고 폐쇄적 인간관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죠. 4번. 자생적 집단과 소집단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개인적 유인보다는 집단적 유인에 중시를 했고요. 5번. 교환 전략은 고전적 이론과 동일하나 사회적 욕구에 근거한 좀 더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3번. 자아실현적 인간관.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강조된 인간관이죠. 1번. 자신의 잠재력을 구현하라는 욕구를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인간관이고요. 2번.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인간관, 후기 인간관계론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3번. 인간의 능동성과 성장 및 자기실현 등 내제적 요인에 의한 동기부여. 자 보세요. 위에 두 개는 외제적이죠. 폐쇄적인 환경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3번. 이건 내제적. 내부적인 요인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심리요인을 중시한다는 소리죠. 4번. 메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 아지리스의 성숙인, 맥그리거의 와이론 등 고급 욕구. 아까 얘기했죠. 와이론 뭐라고요? 능동적인 인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5번. 외적 보상보다는 성취감 또는 만족감과 같은 내적 보상을 중시했고요. 6번. 도전적이며 의미 있는 직무, 참여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시를 했습니다. 7번. 관리자 역할. 면단자 또는 총매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총매자라는 게 자아실현을 총매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총매자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1, 2, 3번 보시면 자 이 1, 2번은 약간 좀 고전적이죠. 고전, 신고전. 그치? 근데 3번은 약간 현대적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 외워두시고 이 특정 있잖아요. 특징. 특징 같은 것들 한번 눈으로 봐두세요.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동기이론 나오네요. 동기이론. 관련 개념. 1번. 직무 만족.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직무 관여. 기본적인 요구 수준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강의를 찍는다고 해서 뭐 수당을 더 받거나 월급을 더 받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좋아해서 찍는 거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맞죠? 그리고 솔직히 이런 교환 만들 때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3번. 조직 몰입. 조직에 대한 개인의 태도. 직무 만족에 비하여 포괄적으로 장기적인데 이 조직 몰입의 경우에는요. 뭐냐? 뭘까요? 이 조직 몰입이 잘 되면 그 조직은 오래 갑니다. 근데 전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죠? 전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만족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끼리 상충하죠. 저도 일종의 조직 몰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2번. 동기부여 이론의 종류. 1번. 내용이론.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 간에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가정했고요.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 간에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느냐. 그럼 원인과 있을 거 아니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도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뭘까요? 일종의 연역법이죠. 그렇죠? 자, 2번.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 간에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부정했으며 동기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유발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내용이론에는 뭐뭐가 있고 과정이론에는 어떠어떤 사람이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1번이 이쪽으로 가서 나와요. 다음 중 내용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과정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1번 내용이론은 메슬러우 욕구 5단계설 엘더퍼 ERG 이론 맥그리가 XI 이론 아지리스 성숙인 미성숙인 이론 자, 저처럼 이렇게 줄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지리스 리커트 허즈버그 육구 충족 2 요인론 만족, 불만족 맥클리랜드 해크맨 올드앤 브룸 VI 이론 포트앤 롤러 업적만족 이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로크 그 다음에 스키너 근데 스키너는 안 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키너는 사실상 행동심리학하고 관련이 있고요. 강화 이론은 또 강화학습, 심화학습 뭐 이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행동학에서 다루기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동기부여의 내용이론 메슬러 자아실현 욕구 그 다음 존경 욕구 그 다음 사회 욕구 그 다음 안전 욕구 그 다음 생리 욕구죠. 자, 보시면 생 안 사 존 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혜에서 나오겠지만요. 생리 욕구가 100% 만족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만족함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만족해야 넘어간다는 표현이 나오면요. 틀린 지문이에요. 아셨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엘더퍼 엘더퍼는 이 생환사존자를 나눴어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성장 글로스 욕구 그 다음 관계 롤레이션십 욕구 그 다음 생존 욕구 이그지스턴스 근데 이 ERG 이론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욕구의 퇴행성을 인정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메슬로어는 인정을 안 했죠. 이 차이예요. 한번 맥그리고 X이론 Y이론 아, 거꾸로 읽었네. 자, X이론 X이론은 수동적인 거고 Y이론은 능동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X이론은 뭐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죠? 그럼 Y이론은 당연히 자아실현 쪽이겠죠. 내면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죠. 내재적 요인 그 다음 아지리스 성숙인 미성숙인 그 다음 리커트 참여민주 협의민주 운전관이 착취관인데 뭐 이거는 굳이 수동적인 거죠. X이론 그죠? 그 다음 허즈버그 동기요인 위생요인 이렇게 욕구 충족이 요인으로 나눠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메슬로우 그 다음에 엘더퍼 허즈버그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배울 거예요. 자, 메슬로우 드디어 나오네. 볼까요? 자, 생리적 욕구 의식주 성욕 버스 기본급 근무 환경 등 외제적인 거죠. 그죠? 2번 안전욕구 후생복지 연금 등 신분 보장 정년 고용 보장 등 사회적 욕구 우정 친교 인사 상담 고충 처리 등이고요. 존경 욕구 명예 쥐 인정 신망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5번 자아실현 욕구 도전적 직무 성취감 능력발전 승진 직무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실현 욕구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ABC 욕구의 순차적 발로 욕구의 부분적 충족 아까 얘기했죠? 100%가 아닌 어느정도 만족하면 그죠? 그 다음에 충족된 욕구는 동기유발 힘을 상실한다. 어느정도 만족하면 만약에 생리적 욕구에서 어느정도 만족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동기부여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 가는 겁니다. 물론 퇴행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퇴행이라는 건 거꾸로 간다는 의미인데 메슬로는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하나의 욕구가 하나의 행위를 유발하면 1대 다관계가 아니라 1대 1 관계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7번 가장 궁극적인 욕구의 끝은 자아실현 욕구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왜? 이게 채워져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욕구 계층화에서 보면 밑에 생리적 욕구가 가장 큽니다. 아셨죠? 8번 욕구의 퇴행성 강과했고요. 욕구 체계의 획일성을 가정했습니다. 개인차를 의식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자 엘더퍼 나오네요. 보시면 엘더퍼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의 추상성을 기준으로 분류했고 그래서 ERG 아까 얘기했죠. 이그지스턴스 롤레이션십 그로우스 그죠? 그 다음에 생전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를 플러스한 게 이그지스턴스 욕구고 그 다음에 관계 욕구 롤레이션십 사회적 욕구 플러스 존경 욕구고요. 생장 욕구 그로우스 욕구는 존경 욕구 플러스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2 플러스 2 플러스 2로 나눴어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표에서 겹치는 부분은 표시해놨었죠.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5번 메슬로우라는 다르게 욕구의 좌절태행까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메슬로우와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도프와 메슬로우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시험심문에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29번 맥그리거 맥그리거의 XY이론 외제적인 통제를 강조하는 X이론은 시대에 부적합한 이론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2번 구성원들의 동기를 최대한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Y이론적 관리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자 Y이론은 뭐라고 했어요? 능동적인 거죠. 능동적인 거면 내재적 요인이죠. 내재적 요인은 자아실현 욕구죠. 동기를 최대한 유발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3번 지나친 이분법적 시각 왜 XY로 나눴기 때문에 완전히 흑 아니면 백 그 흑백 논리라고 하는데 그 논리를 여기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Y이론의 이상성을 강조했고 성선설입니다. 과학성이 미약했으며 직관적으로 출원된 가정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이론 1번 외제적 동기부여 피동적 존재 교환전략 경제적 보상체계 강화 권위주의적 리더십 직권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처벌의 위협 명령과 점검 관용과 설득 대인관계 개선인데 자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Y 아 X 이거는 Y입니다. Y 인간관 X 인간관이에요. X 관리 전략이죠. 그래서 외제적 동기 환경 그 다음에 피동적 존재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동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교환 돈을 줄게 넌 일해 이런 겁니다. 테일러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돈 그리고 권위주의적 리더십 따라 수동이니까 자 직권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처벌과 위협 명령과 점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용과 설득 대인관계 개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Y 인간관 내제적 동기부여 능동적 존재 통합전략 동권화 권한이 임이고 민주적 리더십이며 그 다음에 내부 규제와 통제 완화 왜? 통제를 완화해야 이 구성원들이 슬기롭게 또는 자유롭게 자아실현 욕구를 성취를 하죠. 그 다음 참여에 의한 목표관리 그죠? 자 넘어갈게요. 아지리스 성숙인 미성숙인 이론 자 그러면 어 앞에거 앞에거랑 비교를 해볼까요? 맥그리거랑 자 성숙인 Y 미성숙인 X 그지? 성숙인은 긍정적인 존재 미성숙인은 피동적인 존재 수동적인 존재 그렇게 취한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인간은 미성숙에서 성숙 상태로 성장하며 관료제는 미성숙을 가정한 관리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 다음 갈등 악순환의 모형 성숙한 개인과 미성숙한 관리 방식에서 오는 갈등이고 성숙한 인간을 관리하는 방식은 조직 발전과 조직 학습입니다. 조직 발전은 솔직히 올거니나이션 디벨럼프는 발음이 안되네 올거니 다시 한번 나 이거 하고 말 거야 자 올거니 나이 안 할게요 그냥 오디라고 하는데 오디랑 똑같은 겁니다. 아이씨 미안합니다. 자 미성숙인 1번 수동적 활동 의전적인 상태면서 2번 변덕스럽고 얕은 관심도 3번 단기적 전망 4번 종속적 지위에 만족하며 5번 단순하고 제한적인 활동이고 6번 자아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미성숙인 X이론이잖아. X이론은 뭐라고요? 수동적인 존재죠. 그죠? 자 성숙인 Y이론 1번 능동적인 활동 독립적인 상태를 얘기하면 왜? 자발적이니까. 그죠? 2번 깊고 강한 관심도 있고요. 3번 장기적 전망 그치? 왜? 자아실현은 장기로 해야 되지 단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4번 대등 내지 우월한 지위에 만족하며 5번 다양한 행동이고 6번 자아의식 및 자기통제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허즈법의 욕구 충족 이 요인론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 누구? ERG이론 주장하는 사람이랑 또 한 명 더 힘내세요? 어 메슬로우 ERG이론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ERG 또 그냥 욕구 5단계선 그 다음에 욕구 충족 이 요인론 이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1번 유언정 욕구고죠. 왜? 불만 불불만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만족 요인이 있고 불만 요인이 이렇게 있죠. 그냥 이분법적 사고죠. 아까 맥그리고 비판 받은 거랑 똑같죠. 자 유언정 욕구고죠. 불만과 만족은 별개의 차원으로 상호 독립된 것이며 불만 요인 미생 요인은 동기부여의 필요 조건이며 불만 요인의 제거는 작업의 손실을 막아줄 뿐 생산성을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지문 많이 나와요. 자 불만 요인은 동기부여의 필요 조건이지만 불만 요인의 제거는 작업의 손실을 막아주지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생산성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건 사실상 효율성과 능률성을 결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높여줄 수는 없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자 3번 기사와 해계사를 연구하여 자 보시면 기사와 해계사 범주가 다르죠. 그죠? 연구 대상의 일반화와 곤란. 그죠? 범주가 다른데 어떻게 일반화를 해? 그 다음에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4번 동기 요인의 과대평가 중요사건 기록법에 의한 자료수집 그냥 중요한 사건만 기록을 하지 세부 내용을 기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동기 요인, 만족 요인 사랑과 일의 관계 내재적이며 직무 그 자체 직무 만족도를 얘기하며 3번 직무상 성취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요. 4번 책임과 성장 및 발전 동기 요인은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 위생 요인, 불만 요인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신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휘가 들어가요. 그렇죠? 지휘는 사실상 회사에서 주는 지휘가 있지만 심리적인 지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요. 위생 요인, 불만 요인에서 다시 한번 1번 사랑과 직무 환경 등 외제적 요인을 중요시했으며 2번 조직의 정체성과 행정 감독 보수 지휘인데 이 지휘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지휘가 있고 그냥 회사에서 주는 구체적 지휘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지시면 안 됩니다. 지휘 여기 들어가요. 위생 요인에 그렇죠? 그리고 만족 요인에서도 직무 관족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안전 그 다음 4번 대인관계 대인관계 빨네 여기 나오네 대인관계도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불만 요인에 들어가 있어. 조심하여 지휘랑 대인관계는 불만 요인이다. 이거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동기 요인이라고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작업 조건 이제 이해하셨죠? 자, 맥클린랜드의 성취 동기 일원 1962년도에 주장을 하셨고 1번 모든 사람이 공동의 욕구 계층을 가진다는 메슬로의 이론을 비판했으며 욕구는 사회적 과정에서 학습되고 개발됨으로 개인마다 계층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3번 상위 욕구 중심으로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성취 욕구로 구분이 됐고요. 권력 친교 성취 내 권친성이네 어 이름 좋네 권친성 그죠? 4번 성취 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음으로 성취 욕구에 자극을 강조했으며 5번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성취 욕구의 함수라고 봤죠. 함수가 뭐냐면 fx는 뭐 그냥 일참수를 쓸게요. x 플러스 b인데 이 a랑 b의 값에 따라 b는 뭐 상수니까 빼고 a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앞에 앞에서 정책론에서 잠깐 배운 적 있어요. 리니어 플래닝 거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니면 회계 분석이나 자 6번 성취 욕구의 향상 방안 중간 수준의 적당한 목표 계산된 위험의 선호 구체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고 이거 그냥 제가 왜 읽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별로 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만약 아예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간혹가다 간헐적으로 등장해서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단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상위 욕구 중심으로 권력 욕구 신규 욕구 성취 욕구로 분류가 된다. 이거랑 그 다음에 계산된 위험의 선호 구체적인 피드백 아셨죠? 자 33번 해크맨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 직무 특성이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 수준에 부합될 때 긍정적인 동기가 유발된다고 봤고요. 2번 개인의 성장 수준이 직무 특성과 심리 상태 및 성과 등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합니다. 변인은 변화되는 요인을 변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변인 변화되는 요인 해서 앞에 변인 그죠? 그 다음 4번 자율성과 활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면서 5번 성장 욕구 수준이 높으면 활류와 자율성을 높여주는 내재적 동기부여가 효과적이에요. 성장 욕구 수준이 높으니까 내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활류와 자율성만 조금 해주면 너 이거 이거 잘못됐어 라고 집어주고 자율성을 좀 주면 동기부여가 자동으로 되죠. 나는 자아 성장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죠? 6번 성장 욕구 수준이 낮으면 정형화된 단순 직무를 부여할 경우 동기유발이 촉진되는 거죠. 그죠? 성장 욕구 수준이 낮으면 자아 실현 욕구가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자아 실현 욕구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동적인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직무 특성 기술 다양성 기술 종류를 얘기하고 직무 정체성 완성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직무 정체성 삶의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잘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직무 특성이 있고 심리 상태가 있고 결과면 성과 이렇게 돼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 지금 내용 이론까지 제가 딱 끊을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할 때 급할 때 여기만 딱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과정 이론은 다음 강의에서 뵙죠. 뵙죠. 감사합니다.